자 이제 군무원 이론 완성 두 번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강에서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요. 언어의 개념, 언어의 기능, 언어의 특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여전히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 기억하시죠? 또 언어의 특성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기능 중에서는 언어의 지령적 기능, 언어의 기능 중에서는 또다시 인사말, 날씨 이야기와 관련됐던 친교적 기능을 강조했고요. 또 언어의 특성에서 강조했던 것 중 자의성, 음성과 의미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 그리고 분절성,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하는 무지개 색깔, 어제 오늘 내일, 뺨턱 이마 이런 시간적 개념들과 함께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2강은 본격적으로 언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2강에서는 제3절 언어의 체계와 구조가 있고요. 또 언어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언어의 국어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국어의 본질로 들어간 후 한글의 명칭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거고요. 자, 이제 언어의 체계와 구조라는 타이틀 확인해 주십시오. 느낌은 체계, 구조, 좀 비슷한 말처럼 보이잖아요. 공부도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또한 구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대로 가자면 체계라고 하는 것은 선택관계라고 해요. 한자 체계라는 한자도 한번 잘 봐주세요. 몸체 자에 멜개 자인데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초이스, 잘 선택하는 것을 체계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공부도 그렇겠네요.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잘 선택해야 돼요. 아무거나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필요에 따라 취사 선택을 잘하는 거. 이것도 체계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언어 체계인데요. 언어 체계는 일반적으로 어휘 체계, 문법 체계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있던 예문인데요. 철수가 네모를 먹 네모다. 이렇게 네모 두 개를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철수가 네모를 먹었다 그러면은 네모 속에 들어갈 건 뭐냐? 먹을 수 있는 그 어휘죠. 명사 같은 게 들어가겠죠. 빵을 먹고, 밥을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기타 등등. 자, 이럴 때 선택하는 어휘의 양은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먹을 수 있는 어떤 어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어휘 체계를 선택 가능항이 많다. 그래서 개방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반면 철수가 밥을 먹 네모다. 그러면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문법 체계. 즉, 우리로 말하면 시제예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즉, 먹었다, 먹는다, 먹었다, 먹겠다 이런 것처럼 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 가능항이 적습니다. 이것을 폐쇄적인 선택이라고 해서 선택 가능항이 많지 않아요. 어쨌든 체계라는 것은 선택인데요. 어휘 체계, 문법 체계를 선택한다. 됐죠? 자, 두 번째 언어의 구조입니다. 구조라는 말은 반드시 구성 요소라는 말과 항상 짝을 주세요. 저는 구구, 구구, 구구. 이렇게 구구라는 말을 좀 같이 두 가지를 동시에 외울 수 있도록 합니다. 구구라는 말은 구성 요소와 구조를 말하는 건데요. 구성 요소가 있으면 반드시 구조가 있게 되고 구조가 있으면 반드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때 구조라는 것은 전체를 말하고요. 구성 요소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분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게 되죠. 구성 요소가 모여서 구조를 이루게 되겠죠. 이럴 때 통합 관계라고 해요. 이것은 위에서 배웠던 체계의 선택 관계와 구별하자는 거죠. 결국 두 가지. 체계는 선택 관계, 구조는 통합 관계. 한 번 더. 구조는 통합 관계, 선택은 체계입니다. 체계는 선택 관계. 알겠죠? 네 개의 단어들을 잘 조합해서 헷갈리지 않도록만 해주시고요. 역시 숨어있는 한자 한 번 더 봅시다. 얼거리 구자에 만들 조자. 틀을 짜서 만드는 것을 구조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구조에 쓸 수 있는 말 중에서는 주택의 구조. 즉 그러니까 집의 구조라는 거 있잖아요. 그럼 집이 있으면 지붕도 있겠죠. 물론 벽도 있고 창문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자동차의 구조도 올려보세요. 자동차 전체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요소들. 핸들도 있고 바퀴도 있고 엔진도 있고 얼마든지 세부적인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조와 구성 요소, 전체와 부분이라고 했고요. 이것을 뒤에서 공부하지만 합쳐서 분석이라고 해요. 분석이라는 것은 전체를 부분으로 쪼갠다는 거거든요. 구조를 구성 요소로 나누는 것,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구조라고 해요. 어쨌든 분석이 되면서 통합 관계, 선택 관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언어 이야기니까. 아까 언어 체계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어휘 체계, 문법 체계 이런 게 있고요. 자, 이제 언어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형태소와 단어라는 게 있어요.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다음 시간에 배워요. 형태소라는 것은 의미의 최소단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 그럼 이야기라는 자체가 하나의 형태소예요. 그리고 이야기, 책. 그럼 형태소는 두 개예요. 이야기와 책이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단어로 말하면 이야기도 한 단어지만 이야기, 책이라는 건 단어가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야기와 책이 만나서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흔히 합성어나 파생어라는 것은 한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오르내리다. 그럼 오르다와 내리다가 합쳐진 거잖아요. 단어가 하나. 아니면 파생어 중에 풋사과, 개살구 이런 것도 단어가 하나예요. 묶어서 하나. 자, 그런데 이럴 때 형태소가 모여서 단어를 이룬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형태소는 구성요소, 즉 부분이고요. 단어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까지는 알겠죠. 자, 그런데 이것도 좌우, 기준에 따라 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음절과 형태소로 만약에 기준으로 나누면 음절이 모여서 형태소가 된다고 했을 때 음절은 구성요소가 되고 형태소는 구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단어와 어절만 놓고 보면 단어가 모여서 어저을 이루게 되니까 단어는 구성요소, 어저은 구조가 됩니다. 이 말은 기준에 따라서 단어가 구조도 되고 구성요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형태소도 구조도 되고 구성요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두 가지 경우, 즉 최소 단위, 우리 언어의 구조에서 가장 작은 것을 음운이라고 해요. 음운은 음소라고도 하는데요. 즉, 자음과 모음,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음운 또는 음소라고 합니다. 즉, 자음보다 더 작은 건 없어요. 모음보다 작은 것은 없어요. 따라서 최소 단위인 음운은 이제는 모는 되고 모는 안 될까요? 부분만 되고 전체는 될 수 없죠. 더 작은 게 없으니까. 따라서 음운은 구성요소만 될 뿐 구조가 될 수 없고요. 자, 반대로 또 가장 큰 거로 가볼게요. 원래 가장 큰 걸 국어에서는 담화라고 해요. 담화는 보통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담화는 제일 큰 거니까, 더 큰 건 없으니까 구조는 되고 구성요소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조금 더 빠른 말로, 우리 이론서에 의하면 최소 단위는 구성요소만 될 뿐 구조가 될 수 없고 최대 단위는 구조만 될 뿐 구성요소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단, 부분과 전체는 경우에 따라 왼쪽과 오른쪽,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도만 알면 되고요. 어쨌든 음운보다는 음절, 음절이 모여 형태소, 형태소가 다시 단어, 단어와 어절, 어절과 구, 구와 문장, 문장과 문단, 문단과 글, 글과 담화라고 하는 모여서 이루는, 모여서 이루는, 이것은 크거나 작음에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 음운이 모여서 음절을 이루기는 한데요. 하나의 음운이 하나의 음절이 되기도 하고, 음절이 형태소가 되기도 하고, 단어가 되기도 하고, 어절이 되기도 해요. 원래는. 예를 들어 우리가 아아라고 하는 감탄사 한번 해봅시다. 앞에서 배웠다면 이것은 언어의 표출적 기능이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나오는 소리. 그러면 아는, 여러분 보기에 음운이 몇 개 같아요? 그러면 혹시 두 개로 보이나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음운은 한 개입니다. 여기서 음운이 하나라는 것은, 국어는 첫소리의 이응은 음운이 아니에요. 첫소리의 이응은 일종의 그림자인데, 그림자로 처리할 수 없어서 그냥 거짓된 이응을 붙여준 거기 때문에 실제 음운의 이응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아라는 음운이 한 개죠. 아아라는 음운이 한 개. 여기로 말하면 모음이 한 개고, 자음은 없는 거겠죠? 아아라는 감탄사는. 그러면 음절은 몇 글자? 글자수니까, 한 글자니까 음절도 하나죠. 형태소, 의미의 최소 단위 형태소도 하나죠. 단어도 하나죠. 어절도 하나죠. 심지어는 얘는 문장도 하나예요. 아아라는 자체가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하나의 예를 들긴 했습니다만은, 크거나 같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가장 최소 단위 의문이 하나의 문장이 될 수도 있다. 가능하죠. 하나의 의문이 단어가 될 수도 있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크거나 같기는 한데, 다만 어쨌든 부분적으로 모여서 전체를 이룬다라는 것은 알겠죠. 자, 이렇게 구조에서 나누는 것은 구성요소, 합치는 것을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단어 제가 지우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대답해 주세요. 자, 언어의 체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선택관계, 어휘체계, 문법체계라는 게 있고요. 구조는 구구, 구성요소까지 나누는 거예요. 따라서 구조는 전체, 구성요소는 부분, 통합관계라고 이야기했어요. 선택관계, 통합관계. 이거는 크게 언어에 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특성들, 그리고 체계, 구조들을 나눠서 그런 것이지, 엄청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 지금 다 했네요. 구조, 구성요소, 전체 부분, 그리고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분석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식물세포의 구조, 그러면 구성요소로 나눈다는 거죠. 정부의 조직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18부 5처 17청으로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의 조직을 나누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부분적으로 나누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언어의 분류로 들어갈 겁니다. 제3절은 언어의 체계와 구조였고요. 이제 제4절은 언어의 분류가 됩니다. 자, 분류도 같은 말이 많이 있는데요. 분류의 류에 주목해 주시면 분류, 종류, 부류, 유형, 모두 다 류, 류, 류가 되죠. 뒤로 가면 류, 앞으로 가면 유가 되는 것이 두음 법칙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언어를 크게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누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참고로 분류, 종류를 구분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뒤에 전개 방식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자, 이제 기준이라는 것이 항상 암기할 때는 중요해요. 언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고요. 그래서 언어는 형태상 종류라는 게 있고, 개통상 종류라는 게 있고, 또 뒤에 문자상 종류라는 것도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여기서 엄청 중요한 것이 형태상 종류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언어의 종류도 있지만 뒤에서는 국어의 종류로 바로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 미리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언어의 형태상 종류 중 교착어, 굴절어, 고립어 등이 있어요. 물론 모두 기억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기억의 세 개다라고 가볍게 알아도 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딱 하나만 남기하시면 돼요. 바로 별표에 쳐져 있는 교착어입니다. 이유는 언어의 종류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국어, 한국어. 국어의 특징이며 국어의 종류가 되기 때문에 교착어라는 말은 엄청 중요합니다. 자, 이때 한자가 나왔는데요. 우리 한자 한 번만 써볼게요. 자, 오늘 배웠던 한자 중에서는 제멋대로 자자, 이제 기억하시죠? 자의성에서 배웠고요. 교착을 우리 한 번 한자로 써볼게요. 이게 획이 좀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아교교라는 거고요. 붙을 착자입니다. 그래서 교착이라고 할 때 교가 아교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교라는 것은 뭐냐? 옛날에 풀의 역할을 했어요. 끈적끈적한 성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콜라겐 덩어리예요. 짐승의 가죽이나 뼈 같은 것을 막 삶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가죽에서 나오는 콜라겐 성분 때문에 끈적끈적해져요. 그것을 예전에는 풀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아교풀이라고 합니다. 아교풀. 이게 아교예요, 아교. 느낌은 붙는다는, 풀이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붙을 착자입니다. 붙을 착자 중에서는 보통 우리가 정경유착할 때, 정치와 경제가 막 붙어요. 비리 때문에 이런 걸 붙었다. 유착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는 뭐 도착하다, 이런 것에서도 착자를 쓰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걸 중학교 때 교착어라는 걸 처음 들었을 때는 저 혼자 상상하기를, 아 교착어는 접착제구나. 접착제구나, 붙는구나. 이렇게 제가 혼자 외웠어요. 가능해요. 다시 교착어는 접착제구나. 어떻다고요? 붙어요. 뭐가? 형태가.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언어의 형태상 종류를 이야기할 때 교착어라는 게 뭐냐? 외웁시다. 조사, 접사, 어미 등이 붙어서 문장을 이룬다. 핵심은 붙는다. 접착제에 붙는다, 붙는다. 접착제에 교착이라는 것을. 그래서 첨가됐다는 말도 붙는 거예요. 첨가가 되었으니까. 따라서 저는 치읓, 치읓으로 외우게 돼요. 교착어의 치읓, 첨가어의 치읓. 교착어의 치읓, 첨가어의 치읓이 같은 말이고요. 뭐가 붙는다는 거예요? 조사, 접사, 어미가 붙습니다. 이때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조사라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로 첨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우리 국어에서 아주 중요한 조사. 접사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합성어, 파생어를 만들 때 파생어에 오는 접사. 아까도 했지만 살구 앞에 개가 붙어 개 살구. 사과 앞에 푸시 붙어서 푸싸와 빨 같아 앞에 새가 붙어 새빨 같아. 이런 것들이 접사거든요. 이렇게 붙어요. 우리 말은 합성어, 파생어가 발달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또한 어미라는 것도 우리는 먹다라는 기본형을 기준으로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었다, 먹었는데, 먹었음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우리는 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철수가 밥을 먹었다 그러면 여기에는 체언 뒤에 조사가 붙고요. 어간 뒤에 어미라는 것들이 각각 붙어서 우리가 문장을 이루게 되는 것을 교착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만 일단 외우시면 돼요. 국어는 형태상 교착어. 지금 여기에 이어지는 거예요. 언어의 종류 중에 교착어가 나오긴 했지만 국어는 형태상 교착어. 두 번만 합시다. 국어는 형태상 교착어. 국어는 형태상 교착어. 그러면서 첨가어라는 같은 말과 함께 가면 됩니다. 자, 반면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데요. 굴절어라는 게 있어서 영어가 그렇습니다. 국어와는 좀 다르다는 거죠. 굴절어라는 것은 우리 버스 중에 굴절버스 있잖아요. 굽힐 굴자, 꺾일 절자. 따라서 우리가 굽히고 꺾이는 것을 말하는데 모가, 단어가 통째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운전하다의 드라이브 그러면 우리말처럼 하면 운전하다 운전하고 운전하니 운전해서 이렇게 어미를 변하지만 어미가 변하지만 그러나 영어에서는 단어가 통째로 바뀐다는 거예요. 드라이브 그러면 드로브, 드리븐 이런 것처럼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배웠던 무슨 소유격이네 이런 거 할 때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이런 거 외웠잖아요. 이런 게 형태가 지금 완전히 바뀐 굴절어라고 합니다. 고웬트 간처럼. 다만 국어에서도 약간의 굴절어적인 요소가 있기는 해요. 전공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 있다. 그러면 있다의 어미 변화는 어떻게 한다고요? 있다, 있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교차거의 특징 우리 국어의 특징이고요. 반면에 단어가 통째로 바뀌어서 있다를 높여서 계시다 먹다를 높여서 들다, 드시다 잡수시다 이런 것처럼 아예 단어가 통째로 바뀌는 것을 굴절이라고 했을 때 영어는 굴절어, 국어는 약간의 굴절어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교차거라고 하는 것으로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국어는 조사, 접사, 어미가 발달된 굴절어다. 그러면 안 되겠죠. 조사, 접사, 어미 등이 붙어서 이루어진 그렇게 발달한 교차거, 첨가어라고 했어요. 다만 우리가 오늘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교차거라는 단어로 아마 태어나서 처음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단어들이 나올 때 좋은 의미의 긴장감 즉 그러니까 이런 단어도 있구나 처음 듣는데 외워봐야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ㅊ, ㅊ, 교차거, 첨가어 교차거, 첨가어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형태상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 반면 중국어예요. 한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국어에서 고립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고립이라는 것은 외로울 고자, 설립자, 혼자 서 있는 게 고립이죠. 어떤 등산객들이 불어나는 비로 인해서 고립되었다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어로 말하면 워아이니, 우리가 아는 나, 사랑, 너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가 없어요? 조사가 없죠. 어미 같은 것도 지금 붙지 않죠. 나는 너를 사랑해야 된다. 어순도 우리랑 다를 뿐더러 한자로 쓰더라도 아, 간서라고 써놓고 우리말로는 나 책을 보다 이래야 돼. 나는 책을 보다 이래야 된다. 보다 책. 조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국어의 특징 조사가 있다. 교차거와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자, 이제 세 가지 다시 짧게 갑시다. 자, 형태상 종류를 설명하기 위함이었고요. 교차거, 굴절어, 고립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차거, 굴절어, 고립어는 형태상 종류. 그중에 아교교자 한자 기억해 주시고요. 같은 말 첨가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한 가지고요. 자, 두 번째 개통상 종류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개통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족에도 개통이 있고요. 뭐 혈통이 있죠. 그런데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개통은 흔히 말하는 그냥 역사 이전의 선사시대 때 두루두루 같이 모여서 살면 아무래도 비슷한 언어를 썼겠죠. 다만 지금처럼 5대학, 6대주처럼 나누어지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조금 멀리 가더라도 같은 비슷한 부류를 이루는 사람들격이 모여 살다 보니까 언어를 쓰고 유목민들 막 떠돌아다니면서 언어들도 막 퍼뜨리고 이랬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같은 여러 개통이 있긴 하지만 우리 국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국어는 알타이어죠. 국어는 개통상 알타이어죠. 아까처럼 한번 따라해봅시다. 국어는 개통상 알타이어죠. 또는 국어는 이제 형태상 뭐라고 했다고요? 교차거. 국어는 형태상 교차거 개통상 알타이어죠. 됐죠. 이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자, 이때 알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알타이 산맥이에요. 우리나라가 있다고 치면 우리나라 위쪽에 있는 산맥이 있어요. 산맥. 그 산맥 이름이 알타이 산맥입니다. 우랄 산맥도 있고 알타이 산맥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근처에서 살던 사람들이 비슷한 언어를 쓰면서 같은 어족을 이루게 되고 어군을 이루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중에는 이런 거예요. 다음 중 국어와 개통이 같은 것은? 국어와 개통이 다른 것은? 이건 외워야죠. 그래서 같은 것 중에 우리나라와 일본어가 개통이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근처에 인접해 있으니까 그렇다는 이야기겠죠. 자, 몽골도 역시 친기식간의 후에 몽골도 위쪽에서부터 우리와 같은 어족을 이루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몽골어에서 유래된 말이 있다.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되게 잘 나와요. 근데 몽골어에서 유래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나 어족이 같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몽골어에서 들어온 말 중에 뒤에 다 배웁니다마는 임금이 먹는 밥 수라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몽골어입니다. 아니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원의 보라매나 아니면 색깔의 퍼플을 뜻하는 보라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몽골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말 중에 기시 튼튼한 말을 가라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사냥하고 매부리고 말타고 다니고 이랬던 것들 때문에 그런 건지 몽골어에서 유래된 우리말이 있다. 왜? 알타이어적으로 뿌리가 같으니까. 심지어는 몽골에서도 밥이라고 한대요. 밥.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잖아요. 그래서 몽골 가서 되게 친숙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고프면 그냥 밥이라고 한대요.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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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 밥. 그러면서 서로 다 알아듣는다고 해요. 이렇듯이 우리와 뿌리가 같다라는 정도. 다만 터키어나 트리커어군이나 툰구스어군 이런 거 솔직히 잘 모르겠잖아요. 터키는 좀 더 대륙이 멀리 있지만 그러나 같은 어족이었다는 거. 그러다가 이제 분산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와 어족이 다른 거 찾으라고 하면 중국어는 전혀 달라요. 같은 동북아 국가이긴 하지만 한국과 일본어는 어순이 같고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느낌의 수식어, 피수식어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목서의 어순에. 그런데 중국은 아까처럼 모어 아인이 전혀 달랐잖아요. 그래서 중국어는 같은 계통이 아니라는 거. 참고로 중국어는 신호 티베트 어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영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영어 시간에 배웠다면 인도 유럽 어족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인구어라고 하거든요. 인구어족. 라틴어 계열에서 많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뿌리와 같은 거 다른 건 기억하시되. 또 우리 이론서에는 나오는데요. 알타이어 족의 공통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 시험에는 나와요. 군무원이라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땐 엄청 많이 배웠고요. 요즘 시험에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짧게 듣기만 하세요. 알타이어 족의 특징 중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나라 말의 특징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안 외워도 돼요. 예를 들어 우리 말에 있는 것 중에 기억해보면 아까처럼 주목서의 어순. 주어, 목적어, 서술의 어순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일본어와 똑같습니다. 수식어, 피수식어. 앞에서 뒤를 꾸며주게 되어 있어요. 영어와 계속 차이점입니다. 또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다든지 모음 조화가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의문의 변동 등이 있다라는 것도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반면 우리말에 없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영어에 있거나 다른 독일어에 있거나 이런 게 있어요. 우리말에 대표적으로 없는 게 뭐예요? 관계대명사가 없다. 또는 성의 구별이 없다. 접사가 없다. 그러니까 더 이런 게 없고요. 됐, 이하, 절 이런 개념은 없잖아요. 아니면 전치사라는 것도 없겠죠. of, for, from, to 이런 거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의 구별이 없다는 게 뭐예요? 독일어처럼 남성, 여성, 중성 단어 앞에 붙여서 데어 데스 댐 댄 디 데어 데스 디 다스 데스 댐 다스 디 디어 댄 디 이런 식으로 원래 성을 외우거든요 독일을 처음 배울 때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말에는 없는 것 그것이 알타이어족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일본어와 우리말을 일본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어순이 같다는 건 대충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개통상 알타이어족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언어의 종류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언어의 분류라는 타이틀 속에 같은 말 분류, 부류, 종류,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우리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형태상 종류, 교차거, 첨가어, 개통상 종류, 알타이, 어족 이렇게 두 가지는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놀랍게 이제 우리 군무원 시험의 기출 문제를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이론 강의에서 이렇게 군무원 기출을 사이사이에 좀 넣어드릴 거예요 다 이것도 복원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 군무원 문제도 이렇게 사이사이에 넣어주시구나 역시 군무원 이론 완성이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반갑게도 답은 다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다음에 내용이 설명하는 언어의 개통 반가운 것 중에는 몽골어군 이야기했어요 몽골어군, 티르커어군 이야기했어요 툰구스 어족, 어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타이 어족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다른 어족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처럼 인도 지나 어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나라는 거는 중국, 중국이에요 중국의 진나라에서 비롯된 가차이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중국어는 뭐라고 했다고요? 중국어는 신호, 티베트 어족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다른 나라의 어족까지는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단, 국어는 알타이 어족 그리고 현재 언어에서 배울 때 개통상 배워야 하는 알타이 어족 물론 다른 우랄 어족이라든지 인도, 유럽 어족이라든지 신호, 티베트 어족이라든지 이기 때문에 전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자연스럽게 국어의 종류로 드디어 이론으로 이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국어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인데 우린 두 가지를 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형태상 교차거라고 했고요 첨가어 치우치우까지 했습니다 한 번 더 정의 못 외우시는 거죠 교차어가 뭐예요? 그러면 보고 읽으면 돼요 조사, 접사, 어미 등이 붙어서 문장을 이루는 말 이게 우리 국어와 관련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개통상 했네요 알타이 어족이라고 했고요 역시 해당이 되는 것 우리나라 말 일본어, 몽골어, 퉁구서, 티르코어, 공과자가 기출 문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자상 특징인데요 처음 나오긴 했지만 약간 상식적이죠 우리는 소리대로 적는 표음 문자라고 합니다 정말 아 라고 해서 적고 오 라고 해서 적고 가 라고 해서 적는 거잖아요 국어는 문자상 표음 문자 하지만 한자가 어려운 거 뭐라고요? 한자는 문자상 표의 문자 뜻글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천이라고도 쓰고도 그래서 사실은 뜻으로 얘를 하늘이라고 하지 천, 이게 좀 중요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천자문에서도 그렇든 하늘천 따지, 거무려 누르황, 지부집주, 널부러온 거칠황 하고 시작하는 게 표의 문자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의 글자가 엄청 어려운 거죠 두 가지를 동시에 공부해야 되니까요 한자는 같은데 또 뜻이 다른 게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영어는 표음 문자 영어도 다시 일본어도 표음 문자 하지만 한자는 표의 글자 그래서 백배 어렵습니다 이렇게 개통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했고요 이제 그렇다면 언어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국어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동을 했어요 포괄적인 언어에서 구체적인 국어로 온 겁니다 형태상 교차거, 첨거, 뭐가 붙는다고 했어요? 아직 안 배우시는 분들은 조사, 접사, 어미라는 말이 입에 안 붙을 수 있어요 그래도 조사가 붙어요, 접사가 붙어요, 어미가 붙어요 이것을 바로 뒤에 배우지만 3대 형식형태소라고 해요 3대 형식형태소, 3대 문법형태소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짱 중요합니다 조사, 접사, 어미가 붙어서 문장을 이룬다 조사, 접사, 어미, ㅈ,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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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어미지, 어가는 아닙니다 조사, 접사, 어미 등이 붙어서 문장을 이루는 형태상 교차거, 첨거, 계통상 알타이 어족 문자상 표음 문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언어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끝났고요 자 이제 국어의 본질이라는 타이틀로 갑니다마는 앞에서 우리가 본질 하면 같은 말들 했었잖아요 언어에서도 했죠 언어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도 교과서에 있었다고 했으며 다시 특징, 특성, 특질, 속성, 성질, 성격, 성향 그러면서 본질 이렇게 두루두루 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자세히 할 게 아닙니다 다만 국어는 국어 넓은 의미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띕니다 사실 이게 반대말이거든요 보편적이지 않은 게 특수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에 포함되면서도 또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있잖아요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겁니다 또 일반적이면서 또 하나로 묶는 통일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숨어있는 한자들 넓을 보자에 두루편자, 보편 이런 한자들도 추후에 보면 또 시험에 나오니까 두루편자, 지금 한번 살짝 봐주시고 나중에 실제 한자 시간에 제가 해드릴게요 책받침 변이 붙어있는 보편의 편, 두루편자 즉 널리, 널리 두루 있는 게 보편 특이하고, 특자 들어가면 특이하고, 특수하고, 예외적이고 이런 것들을 특수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국어의 개념과 범위를 설명하기 위한 가벼운 국어의 특성으로 시작을 해보았고요 자, 이제 한글 명칭의 변화 이것도 나름 좀 재미있습니다 원래 타이틀에 의하면 이론서에는 한글 명칭이 원래 세종대왕이 만들었을 때 명칭은 뭐였어요? 훈민정음이었잖아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양반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것을 언문이라고 해서 민중들만 쓰는 거라고, 백성들만 쓰는 거라고 생각해서 일종의 반절이다, 언문이다, 이렇게 약간 천시하던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시경이, 1913년의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한민족의 말이다, 한나라의 말이다 이렇게 의미를 주체적으로 부여하면서 한글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붙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이제 명칭의 변화 물론 일제강점기에는 조선말, 조선어라고도 했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 연도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국어와 관련된 연도, 이 숫자를 다 외워야 되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첫 번째 우리는 1443년에 훈민정음을 만들고 1446년에 반포했다는 것은 알고 있으실 거예요 영화 나란말사미에서도 사실 역사 왜곡에 대한 우려 때문에 흥행기도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훈민정음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도움들, 스님의 도움도 받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야사를 포함해서 있습니다만 어쨌든 훈민정음의 창제, 역사적인 일이죠 국어로 보자면 이것을 흔히 15세기 국어라고 하고요 15세기 국어를 중세국어 안에서 포함합니다 원래 중세국어는 10세기에서 16세기 말을 포함하는데 훈민정음을 기준으로 결국 언어의 개벽이,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는 셈이기 때문에 1443년, 즉 15세기 국어, 후기 중세국어라고 하고요 보통 중세국어 표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연도로는 누군가에게는 생소한 1527년 1527년 최세진의 훈몽자회, 바로 놀랍게 우리 군무원 시험에 최근에 두 번이나 연속 출제되었습니다 최세진의 훈몽자회 이야기가 시험에 나왔던 것은 첫 번째 역시 최초로 자모의 명칭을 붙였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모의 명칭을 붙였다는 게 뭐예요? 가나다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아야, 어요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말을 처음으로 만든 게 최세진이라는 그 당시의 역관, 즉 번역하는 일을 맡은 공무원이에요 뭘 번역했겠어요? 중국의 책들을 번역을 해서 우리말로 풀었는데 그 중에 어린아이들을 위한 책, 그게 훈몽자회예요 그러니까 중국어 학습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온 게 추어 훈몽자회다 보니까 좀 쉽게 쓰고 싶었겠죠? 그런데 1527년, 즉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는 약 8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역, 니은, 디귿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은 얘를 기역이라고 읽잖아요 니은이라고 읽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15세기 훈민정음 때는 세종대왕이 이걸 뭐라고 읽었을까요? 못 읽었어요 이건 기역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럼 얘는 그냥 아음 계열의 기본자 이렇게 봐도 했어요 아음 계열, 그렇죠? 얘는 설음 계열의 기본 글자 반면 합치면 소리는 낫겠죠? 아음 계열의 기본자 이것에 이를 더하면 기가 되고 이렇게는 했겠죠 아를 더하면 가가 되고, 오를 더하면 고가 되고 이런 식으로 붙여서 말을 만들었지만 얘를 기역이라고 하진 않았는데 최세진이 거듭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한자를, 학습서를 우리식에 맞게 풀어서 쓰려다 보니까 알기 쉽게 한자를 일부 빌려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명칭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파생된 시험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세종대왕 때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럼요 세종대왕 때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명칭이 없었고요 최세진은 최초, 사실 지금 이 표현의 최초 이야기만 최소 세 번 나옵니다 최초 또는 최초, 여기도 최초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자는 거예요 최세진의 훈몽자외는 최초의 자모의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명칭입니다, 자모의 명칭을 이게 아까 1527년이다 보니까 세기로는 16세기죠 근데 예전에 이게 7급 시험 같은 데서는 17세기냐 이렇게 나왔던 근데 우리가 숫자에 엄청 예민하잖아요 싫어하기도 하죠 한국사도 그렇고 숫자 문제가 요즘에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국어로 말하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527년 16세기에 최세진이 훈몽자외에서 최초의 자모의 명칭을 붙였다 그렇죠? 자 또 아까 1913년 13년이라는 숫자는 생소할지 모르지만 주시경 선생, 한 흰샘이라고 불리는 주시경 선생이 결국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국어적인 어떤 가치 어떤 문법적 체계를 부여하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구품사를 만든 분이 주시경이고요 조사를 품사에 포함시킨 것도 주시경 선생이고요 지금처럼 최초의 한글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반면 그 전까지 말해도 한글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거듭 일제강점기 조선말이다 이렇게 좀 비화되기도 했고요 물론 한글날이라는 말도 없었겠죠 그 전에는 가게아날 이랬거든요 가게아날 가게아 거겨 고교 구규처럼 그래서 한글이라는 명칭의 자긍심을 주시게 되는 그래서 원래 용산에 가면 국립한글박물관이 있습니다 국립박물관도 있고요 거기 말고 국립한글박물관이 정말 잘 지어져 있고 무료인데요 가서 보시면 주시경 선생의 이야기부터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문법과 우리 현대문법과 관련된 국어문법책을 또 정립시킨 분이라고 해서 한국사 시험에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자 또 1933년 3388 숫자가 겹치기 때문에 외우기 쉬운 친숙한 글자들이 나오는데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는 것을 최초로 만드는 게 그 단체가 바로 조선어 학회라는 단체였잖아요 주시경 선생을 필두로 그의 제자들 최현배 선생이라든지 양주동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결국은 국어학자들로서 그래서 이제 이어오게 된 것이 말모이라고 하는 사전 편찬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자 이때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는 것은 최초의 맞춤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이야 당연히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맞춤법이 없었어 그래서 학자들끼리 최초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했고요 이게 1933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50년의 6.25가 일어난 이후에 남북한이 단절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뿌리가 같았기 때문에 남북한 언어의 뿌리는 어디다?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선어 학회 탄압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뒤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최초의 맞춤법 통일안 그러면서 이 통일안에서 최초의 띄어쓰기를 규범화했다는 말도 시험에 이미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자 띄어쓰기를 규범화한 거하고 띄어쓰기를 단순히 시도한 거하고 조금 달라요 시도했다라는 것은 시험삼아 해본 거잖아요 이것은 독립신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초의 민간에서 만든 신문 서재필의 독립신문이 됩니다 1896년 하지만 이때는 시도만 했을 뿐이지 지금과는 약간 달랐어요 당연히 띄어쓰기가 다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규범 규범이라는 게 뭐예요? 규칙으로 만든 거잖아요 언제? 법으로 정했으니까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는 걸 맞춤법으로 지금 만들어냈죠 그래서 언제? 1933년에 최초의 맞춤법 통일안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역사성 시간이 흐르면서 55년이 지났죠 55년 만에 이 표준어를 일부 개정하게 됩니다 55년의 기준은 33년부터 88년까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 바꾼 건 아니고요 한 80% 정도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좀 변화를 시켜줍니다 그때 변화된 것들을 시험에 엄청 많이 물었었거든요 아직도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돌잔치의 리을시옷 아니고요 지금은 소리대로만 리을만 쓰는 돌잔치입니다 그런데 옛날 사진관들 있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보면 아직도 리을시옷이라고 돌사진이라고 써있는 걸 종종 보고요 심지어는 뷔페식당 약간 소규모의 뷔페식당에 돌잔치 이런 거 할 때 리을시옷이라고 쓰는 게 있어요 88년 전에는 그랬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는 돌잔치가 리을이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습니다, 없습니다 할 때 예전에는 은미다를 썼는데요 지금은 틀리고요 습니다라는 것으로만 써야 맞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단말 준말로서의 있음, 없음 할 때는 은밖에 없죠 아직도 있음을 시옷으로 쓰는 분이 있어요 없음 할 때 시옷을 쓰면 안 돼요 습니다는 시옷, 있음, 없음은 이응만 쓰게 되고요 받침이 어떤 시옷이 올라가는 것 뿐이죠 있음, 없음, 발음에서 말이죠 자 또 맞춤 양복, 맞춤 교복, 내 입의 안성 맞춤 교복 맞춤 할 때 받침 없이 쓰는 맞춤이 좀 치숙한 분들이 있나봐요 88년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맞춤 양복, 맞춤 교복 아니면 교복 맞춤, 안성 맞춤 할 때 반드시 맞추다 해서 온 말이니까 지으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렇듯 개정된 표준어 언제? 1988년에 표준어가 개정된 올림픽이 열리던 해이기도 하고요 또 88년이라면 국어적으로는 해금 문학도 해금이 되는 시기들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때입니다 자 2011년 되게 중요해졌어요 물론 연도 시험이 안 나옵니다 다만 39개 복수표준어가 23년 만에 추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또 23년의 기준은 뭐예요? 88년 이후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약간 국감에 예전에 국감에서, 국정감사에서 국립국어원은 일종의 공무원, 준공무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대부분 국문학과 이런 분들의 꿈의 직장이래요 꿀직장, 왜? 별로 하는 일이 없는데 그냥 공무원처럼 월급을 받고 흔히 말하면 칼퇴근하고 엄청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국감에서 지적하기를 너무 국립국어원이 하는 일이 없다 무슨 일을 하느냐 표준어도 개정된 이후로 별로 거기에 대한 작업을 하지 않더라 그래서 2011년에 우리도 일해볼게요 그래서 23년 만에 복수표준어가 추가가 됩니다 이것은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이 되죠 변한 거고요 약속으로 지키는 거예요 사회성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는 자장면이 맞았지만 추가해서 짜장면도 맞다고 복수표준어로 봐줍니다 원래는 중국의 한자어 작장이라는 말에서 왔기 때문에 작장에서 자장면이 됐는데 왠지 우리는 짬뽕처럼 그 짬뽕은 짬뿌라는 말에서 온 거긴 한데요 그래서 자장면을 자꾸 짜장면으로 와전해서 발음을 하니까 시험에도 누 차례 짜장면 아니에요, 짜장면이에요 짜장면 틀려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짜장면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둘 다 인정해주자 이렇게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한자 일만만자에서 오는 만날 늦어 만날 거짓말만 해 만날 지각해 하는 그 만날인데 사실 어감상 우리가 만날이라고 잘 안 쓰잖아요 맨날 늦어 맨날 거짓말해 이렇게 맨이라고 우리가 앞에다가 이를 하나 더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둘 다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날도 되고 맨날도 된다 자, 또 글씨를 못 쓸 때 우리는 괴발, 괴발을 쓴다고 하잖아요 어원에 의하면 괴발, 고양이발이라는 거죠 고양이의 존말 괴, 고양이를 괭이 이렇게 말하는 방언들이 있잖아요 또는 괴발의 개발이에요 글씨를 쓰는데 마치 고양이가 걸어가듯이 괴가 지나가듯이 이렇게 비둘비둘 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걸 개발, 세발이라고 한 거예요 약간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개발, 세발도 이제는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우리 군무원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거예요 완전하게 의미가 같으냐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느냐 심지어는 함정으로 잘 주더라고 추가 표준어를 괴발, 개발은 맞지만 개발, 괴발은 틀리죠 개발, 세발은 맞지만 세발, 개발은 안 되죠 괴발, 세발은 안 되죠 이렇게 틀릴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이 안에 있으니까 가볍게 보기는 하지만 외울 때는 치열하게 괴발, 개발, 개발, 세발 알겠죠 추가 복수표 준어도 23년 만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2014년에도 문장부호가 26년 만에 또 개정이 돼요 계속 지금 국립국원이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26년 만에 예전에는 문장부호에서도 크게 7가지 영역 이렇게 나누었다면 이걸 세분화해서 21가지로 나누고 컴퓨터 자판이 고려되는 문장부호 그 다음에 가로쓰기, 예전에는 새로쓰기였거든요 가로쓰기가 확장된 걸 반영한 문장부호의 개정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군무원 시험에도 당연히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문장부호의 개정도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도 2015년, 2016년 심지어는 그 이후에도 매년 표준어뿐만 아니라 사전에 대한 어떤 변화 그래서 새로운 표제어로 넣거나 품사를 바꾸거나 용례를 넣는 등에 국립국원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또 오히려 반사적으로 부작용이 생겨요 부작용은 뭐냐 우리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 우리 군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이 너무 이게 자꾸 표준어가 자꾸 바뀌니까 너무 심하다 우리 열심히 외웠는데 표준어가 아니라고 그러고 이것도 발음도 우리가 맨날 교과서, 효과 이랬더니 둘 다 맞다고 해요 지금은 둘 다 맞죠 김밥, 김밥, 효과, 효과, 교과서, 교과서 이런 거 둘 다 맞거든요 이러면 이제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그게 점진적으로 좀 느리게 변화가 생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국립국원에서도 최근에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지금 계속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변화는 제 이론서에 다 넣어 왔으니까 그대로 책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꼭 외워야 할 것은 아니지만 굳이 우리가 숫자들을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자 훈민정음 창제는 어떻게? 1443년 그리고 46년 최세균의 훈몽자회는 1527년 주시경의 최초의 한글명칭은 1913년 한글 맞춤법 통일화는 1933년 표준어가 개정된 것은 1988년 그리고 39개 추가 표준어 2011년 그 외에도 이제 표준어들이 계속 11개, 7개 이렇게 막 추가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따로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어와 관련된 것들이 특히 최초 이야기를 여기에서는 4번 했으니까요 최초의 자모의 명칭 최세진의 훈몽자회 최초의 한글명칭 주시경 1913년 최초의 한글 맞춤법 통일환 그래서 1933년 최초의 띄어쓰기를 규범화, 법으로 만든 것이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환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또 살짝 우리가 한글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살짝만 더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이것은 2권에 가서 더 자세히 합니다 고전문법 때 자세히 하는데 지금 진짜 말 그대로 맛보기, 맛보기로만 제가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아까 기억, 니은, 디근리을 이런 명칭을 누가 만들었다고 했다고 최세진이 훈몽자회라는 중국어 학습서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책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쓴 건데 이것은 중국의 학습서를 우리 식으로 번역을 해서 푼 거지 이게 원래 한글 연구하는 책은 아닙니다 자, 이제 기억, 니은, 디근리을 분명히 최세진 훈몽자회 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훈민정음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훈민정음은 28글자라는 건 들어보셨죠 이때 초성이 17자, 중성이 11자 초성이라는 건 자음이고요 중성은 모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훈민정음, 나란말삼이 등극에 달아 문자화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하면서 내일을 위하여 28자를 새로 맹가논 이렇게 하잖아요 28자, 초성 17자, 중성 11자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말하면 4글자가 사라지고 현재는 24자만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성 기준으로는 14글자가 남아있고요 중성은 10글자 초성 기준으로는 3글자가 사라졌고요 중성은 1글자가 사라졌는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것 4글자의 사라진 순서를 많이 묻고요 아니면 사라진 글자 중에 제일 먼저 사라진 것 제일 마지막에 사라진 것 이렇게 사라진 글자가 아닌 것 이렇게 시험에 엄청 잘 나온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암기하는 나름의 팁을 좀 소개해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라진 4글자는 여린 히읗, 반치음, 예니응, 아래야 이렇게 고전에 이름을 붙이긴 하지만 외우기 쉽게 하려고 얘를 10원이라고 제가 한번 외울게요 10원, 10원인 건 뭐예요? 얘가 10원을 이렇게 눕힌 거예요 10원을 가지고 돈이 중요하거든 돈 돈을 가지고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왠지 산 그림 같잖아요 삼각형 반치음이라고 합니다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따라해 보실래요?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10원이 있어야 산에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산에 올라가 10원을 가지고 이러는데 안 돼요 일단 돈이 먼저 내 품에 있어야 됩니다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사과를 먹었더니 자, 이건 사과 꼭지가 붙어있는 옛이응을 말합니다 꼭지 없는 이응이 아니에요 사라진 글자 중에 옛이응 지금 없으니까요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사과를 먹었더니 시만 남았다 왠지 두 개에 두 개에 묶어보니까 외우기 쉽죠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 사과를 먹었더니 시만 남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암기의 팁으로 밑에 써드린 겁니다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사과를 먹었더니 시만 남았다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4개 사라진 것 해결이 되고요 제일 먼저 사라진 10원 해결되고요 시만 남았다 사라진 것 해결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지우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암기의 팁이 있었습니다 사라진 4글자 이야기했어요 암기 어떻게 했다고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사과를 먹었더니 시만 남았다 이거 순서 바뀌지 않겠죠 자, 그대로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사과를 먹었더니 시만 남았다 와우 한 방에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자, 다만 조금 더 구체화하자면 사라진 초성은 3개입니다 즉, 사라진 자음이 3개라는 거고요 사라진 모음은 1개 그래서 아레아라고 하는 1개의 중성이 사라졌죠 오와 아의 중간음이었던 아레아 말이죠 그래서 함정도 있을 수 있어요 사라진 글자가 4글자다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사라진 초성이 4글자다 그러면 안 되죠 초성은 3글자라고 했어요 사라진 중성이 4글자다 말도 안 되죠 중성은 1글자 그래서 4글자의 순서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반면 뒤에 시험에 나오겠지만 훈민정음에 포함되지 않은 게 있어요 순경음 ㅂ 이런 건 훈민정음이 아니거든요 ㅂ과 ㅇ을 합쳐서 만든 일종의 운용법상에서 나오는 순경음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훈민정음 20글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라진 글자가 아닌 것은 사라졌지만 28글자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것처럼 여기에 비교해서 또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또 우리가 아까 최세진이 자모에 명칭을 붙였다고 했을 때 ㄱ, ㄴ, ㄷ, ㄹ 중에서도 발음상 우리가 원래는 ㅣ, ㅡ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ㅣ, ㅡ 한자를 빌려다가 이제 ㅣ라는 틀을 만들게 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아는 ㅣ 중에 뭐 있어요? ㅣ, ㅁ, ㅂ, ㅊ 이게 다 ㅣ죠 근데 ㅣ가 아닌 게 딱 세 개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굳이 안 외워도 돼요 자, ㅣ가 아니라는 것은 ㄱ, ㅣ가 왔잖아요 ㄱ 이래야 되는데 ㄱ이 됐고요 자, 두 번째 얘도 ㅣ이 돼야 되는데 ㄷ이 됐다는 거예요 ㄷ, 됐죠? 얘는 또 특이하게 ㅅ, ㅓ을 쓰는 유일한 것밖에 안 되죠 ㅅ, ㅅ, ㅅ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왜? 쉬우니까 단, 명칭 중에 여러분이 오히려 모르는 게 있죠 이런 거 아직도 얘를 ㄷ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ㄷ, 안 돼요 ㅣ, ㅣ라고 했어요 ㅣ, ㅓ, 됐죠? 자,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ㅌ, ㅌ, 틀리게 읽어봅시다 ㅌ, 절대 안 돼요 ㅣ은 ㄷ이죠 그러니까 ㄷ과 헷갈리는 거예요 ㅣ은 예외라서 그런 거고요 ㅌ은 원칙대로 갑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네 ㄱ 읽어주세요 ㄱ, 잘못 읽어보세요 ㄱ, 이것도 ㄱ하고 헷갈린 거죠 ㄱ, ㄷ, ㅅ은 예외 세 개고요 나머지는 무조건 이, ㅂ으로만 읽습니다 ㄱ, 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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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ㅌ 알겠죠? 이렇게 두 가지는 자모의 명칭 중에서 최세진이 한자를 빌려서 적다 보니까 생긴 약간의 예외들이라고 하거든요 ㄱ, ㄷ이 그렇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ㄷ, ㄷ이 있다고, ㄱ이 있다고 했고요 뭐니뭐니 해도 저랑 지금 2강을 강의하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10원을 가지고 이렇게 보통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사과를 먹었더니 시만 남았다 28글자 중에 사라진 4글자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없어진 게 이제 뭐라고? 10원 이렇게 진짜 실제 예전에 제가 중학생들 특목고 학생들 제가 가르칠 때 데뷔반에서 했더니 진짜 주관식 문제였는데 어떤 학생이 10원이라고 썼어요 10원이라고 쓰면 안 되죠 10원은 제가 그냥 알기 쉽게 암기하는 거고요 알려드린 거 명칭은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얘를 여린 히읗이라고 히읗인데 위에 하나가 없잖아요 얘는 삼각형 아니에요 반치음입니다 얘는 사과 아니에요, 사과 옌이응입니다 옌이응 알겠죠? 어떤 분들은 꼭지응이라고 해요 꼭지응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옌이응 공식 명칭입니다 그리고 아래 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모의 명칭까지도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이 시간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국어 사전 배열입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사전 배열에서는 요즘 대부분 종이사전으로 찾는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다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거의 졸업식에 가장 상으로 좋은 게 사전이었잖아요 국어사전, 영어사전 이런 거 사전으로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다만 이제 우리는 종이사전은 아니지만 이론으로 외우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전자사전을 찾아서 어휘사전 등을 통해서 앱으로 보더라도 종이사전에 대한 느낌, 순서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때 의문은 40개라고 제가 숫자로 써드렸는데요 학생들이 헷갈려 했던 거는 글자와 의문이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세요 자 글자라는 거는 뭐냐면 글자는 아까처럼 말하면 훈민정음 같은 거예요 훈민정음은 어디와 관련되냐면 맞춤법과 이게 관련이 돼요 그래서 아까 시작이 뭐였더라? 스물여덟 글자였는데 현재 남아있는 글자가 스물 넉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글자 이야기가 나오면 현재 기준으로는 스물 넉 자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의문이라는 건 오늘 살짝 했잖아요 소리의 최소 단위 얘는 발음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보다는 의문이 훨씬 큰 거지 글자보다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막 된 소리도 들어가고 여기에는 이중모음도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를 바탕으로 해서 말을 더 막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개수상으로 의문은 몇 개? 40, 개라고 해요 자와 개는 다른 거잖아요 자는 글자 그러나 개는 소리를 말해요 소리 개수 그래서 의문은 40개이면서 자음은 19개, 모음은 21개입니다 자 보면 아까 훈민정음 때는 뭐였더라? 스물여덟 글자 중에 초성 17자, 중성 11자였다가 초성 17자 중 세 글자가 없어져서 14글자만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 14글자에 플러스 5가 들어간 거죠 이때 플러스 5라는 것은 국어의 된 소리 5개를 이야기합니다 된 소리는 훈민정음 때 만든 글자가 아니에요 다만 소리죠, 소리 따라서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 우리 국어의 3중체계 중에서 기역 뒤에 쌍기역이 순서로 들어간다는 거 디귿 뒤에 쌍디귿, 비읍 뒤에 쌍비읍, 시옷 뒤에 쌍시옷 지읒 뒤에 쌍지읗이라고 하는 즉,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예사 소리 바로 뒤에 된 소리가 들어간다 예사 소리 뒤에 된 소리가 들어간다 알겠죠? 사전 배열 문제로 나온다면 유일하게 된 소리의 위치를 묻습니다 왜? 나머지는 다 알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지읒, 치읗, 티읗, 피읍, 시읗 아까 우리 명칭 중에 두 개 키읍, 쥐야라고 했어요 티읍, 쥐야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또 어디 경찰직 시험에서 나왔던 거는 우리나라의 사전 배열과 흔히 말하는 북한 말을 문화어라고 하거든요 북한 말의 사전 배열 순서는 다르다라는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대요 북한 말은 히읗 다음에 쌍기역이 나온 게 피읗 다음에 쌍기역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지 않다는 거죠 북한 말이 그렇다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자음의 사전 배열 순서 19개의 의문의 개수와 지금 같아야 되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디귿, 미음, 비읍, 시옷, 지읒, 치읗, 티읗, 히읗까지 준 다음에 14개를 준 다음에 5개의 된소리가 사이사이에 들어간다는 게 일단 한 가지요 두 번째, 모음이 21개예요 모음이 21개라는 건 아까 훈민정음 기준으로는 몇 글자였다고 현재 남아있는 게 10글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음이니까 거기에 이중 모음 등이 막 더 붙으면서 총 21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19개, 21개 의문의 숫자입니다 그래야 40개가 되겠죠 여러분이 대충 아는 것은 시작이에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이까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뭐부터 배워요? 저희 아이들도 그때 켤 때 보니까 한글, 나라 이런 것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와서부터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런 것부터 하겠죠 마치 같습니다 같은 양성 계열의 아야, 음성 계열의 어여, 다시 양성의 오요, 음성의 우유 그 다음에 으, 이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사전 배열의 출발이고요 다만 시험에서는 지금부터예요 그중에서는 하나씩만 더 해봅시다 저는 1, 1, 1, 1, 1이라는 하나씩이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에 작대기 하나, 에, 야를 기준으로 작대기 하나, 어를 기준으로 작대기 하나, 여를 기준으로 작대기 하나, 여를 기준으로 작대기 하나까지는 쉬운 거예요 따라서 아, 에, 야, 예, 어, 에, 여, 예 복잡합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 사이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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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사이에 들어갔다는 것만 알면 돼요 자, 그러나 또 진짜 중요한 건 여기인데요 오와 요 사이에 세 개, 우와 유 사이에 세 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1, 1, 1, 1 해서 이어간다면 3x, 3x, 1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때 x라는 거는 요와 우 사이에 들어갈 게 없으니까요 다시, 유와 의 사이에는 들어갈 게 없기 때문에 다만 세 개씩 들어가는 이유를 한번 봅시다 한번 치워볼게요 자, 오와 요 사이에 어떻게 세 개예요? 오를 기준으로 해서, 아, 야를 붙인 거예요 오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순서 작대기 하나 더 붙여준 거예요 오를 기준으로 해서 맨 뒤에 있는 이가 여기에 들어가죠 발음대로라면 와, 왜, 왜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와, 왜, 왜, 와, 왜, 이게 바로 오 계열의 세 개입니다 오와 요 사이의 세 개 자, 그러면 비슷합니다 우와 유 사이니까 여기에서도 우 계열의 세 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우 계열 세 개 이제는 음성 모음 계열의 워, 웨, 위, 됐죠? 다시 와, 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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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와, 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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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됐죠? 이거 안 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약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던데요 군문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개가 들어가고요 자, 마지막 의와 이 사이에 하나가 들어가서 의이라는 이중 모음이 가장 위험한 건 제일 뒤에 넣으면 안 되겠죠 의와 이 다음에 의가 들어가 아니고요 의가 그대로 있으니까 을을 그대로 살려 의이라는 이중 모음이 하나 중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음운의 개수 40개 자음도 중요하지만 모음의 21개를 어떻게 배우자고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이게 10개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1, 1, 1, 1, 3, x, 3, x, 1 이렇게 들어가자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 각각에 들어가는 것이 11개가 지금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그중에 와, 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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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됐죠? 자, 그럼 바로 위에 기출 문제였는데요 사전에 배열 순서 해봅시다 그랬더니 이응으로 시작하는 자음은 똑같죠 그럼 이제 자음 문제가 아니에요 거의 모음 문제죠 그랬더니 오와, 왜와, 뭐, 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아, 야, 어, 여, 오 오 계열이 먼저잖아요 그럼 오 계열의 지금 뭐가 먼저 해야 돼요? 오와 요 사이에 3개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오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럼 3개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와죠, 와 그럼 와가 여기에 있네 와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뭐였더라? 와, 왜, 왜 이렇게 했잖아요 다 나왔네요 따라서 왜에 해당하는 왜곡이 그 다음에 왜가라는 게 세 번째가 되고요 그 다음은 우 계열이라고 했었잖아요 우, 유 계열의 여기에 3개가 워, 왜, 위가 되는데 여기는 요도 안 나오고 우도 안 나왔어요 얘 중에 아무거나 골라냈기 때문에 그래서 워, 왜, 위 중에 웬일의 워의 왜가 여기에 있군요 그래서 웬일의 우 계열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사전 배열 순서입니다 아무거나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기초는 여기죠 자음 19개, 모음 21개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써 보았습니다 자, 간단한 맞춤법 중에 웬일은 우의 웬을 써야 돼요 웬일이니 웬일인지 웬만하면 웬만큼 할 때는 우의 웬이고요 참고로 딱 하나 웬지라는 것만 웬의 웬을 쓰기 때문에 만약에 웬지라는 얘가 나왔으면 시험에 순서로는 뭐가 나오겠어요 와, 왜 다음에 웬지가 나왔겠네 그렇죠? 웬은 똑같고 받침이 여기에 있고요 얘는 모음이 바뀌었으니까요 됐죠? 자, 그러나 여기는 웬일이니 할 때 웬일은 웬의 웬으로써 순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빈칸으로 만들었어요 숫자 가야 됩니다 음은 40개, 자음 19개, 모음 21개 그 중에 모음의 순서 어떻게 해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이 그리고 사이사이에 1, 1, 1, 1, 3X, 3X1 알죠? 이렇게 저처럼 호흡을 하셔야만 뒤에 가서도 복습하기 좋아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사전 배열 순서의 명칭 물론 또 있습니다 기억이니까요 자, 기억 중에서 제일 먼저 뭐예요? 이제 다 5계열인데 5와 요사 여기 있네요 그러면 그 사이에 3개 들어간 느낌 알겠어요? 고사리의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와, 외, 외, 관리비가 여기에 있네요 괜스레 여기에 있고요 굉장히 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만 교과서의 5번이 순서대로 되겠네요 이때는 괜스레 맞춤법도 한 번 살짝 보시고요 괜시리 이런 거 안 돼요 괜스레만 맞춤법에 맞습니다 교과서라는 거는 예전에는 발음이 유일하게 교과서였지만 지금은 교과서도 됩니다 그래서 발음 문제로는 이제는 거의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옆에다 적었지만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시간도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사전 배열 순서까지 해서 이제 저랑 정리를 하는데요 군무원 기출문제 한 번 해볼까요? 우리 군무원 기출문제 자, 사전 배열 이해가 되시죠? 자, 물론 출발하는 건 이응 계열이니까 자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모음 중에서도 머릿속에는 시종일관 아야오요 오요 우유 일 일 일 일 삼엑사 삼엑사 일자 이렇게 하는 순간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대입을 시켜보았더니 정답 1번에 왕창은 와 계열인데 와 계열의 받침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받침이 없으면 먼저 받침이 있는 건 뒤에 자, 그 다음에 왜가 나왔죠 왜 맞습니다 와 왜 왜 근데 왜각과 외각이라는 아무 단어나 막 준 건데요 예사 소리 뒤에 된 소리잖아요 기억 다음에 쌍기억이 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받침이 기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받침이 없는 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받침이 있는 게 나오면 되겠죠 마지막 와 왜 왜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왜골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친 것 그럴 때 왜골스로 이렇게 우리가 발음을 하고요 그런 사람을 왜골수라고는 이야기하죠 그는 너무 똥꼬집이 심해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너무 왜골수야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전 배열 문제들을 기출로 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시사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2강을 마무리합니다 자, 2강의 시작은 기억하시나요? 언어의 우리가 책의 구조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언어의 분류, 종류도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국어의 종류로 왔어요 세 가지 다시 복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어는 형태상 교차거 첨가호, 개통상 알타여족, 문자상 표음문자라고 했습니다 자, 또 국어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국어에 특히 사전과 관련된 우리는 사전 배열 순서를 지금 마무리했습니다만 훈민정음에서 되게 여러분 매력이 있었어요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사과를 먹었더니 시만 남았다 또 국어 관련된 연도라는 것도 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국어에 대한 일반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것으로 거의 진행이 다 왔어요 이제 잠시 후에는 3강으로 들어가서 국어의 특성을 마지막으로 언어와 국어를 끝내고 본격적인 의문론, 문법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자, 2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2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2강은 여기까지입니다